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오는 7월 국제선 신규 취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이 중국 베이징과 필리핀, 마닐라 등 국제선 14개 도시와 국내선 제주를 포함한 15개 도시 취향을 위한 정기 운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항공자유화 지역 11개 도시 주 52회와 제주노선 주 14회의 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도 확보했습니다. 플라이강원은 기존 운항했던 타이베이와 클라크필드 노선을 비롯해 하노이, 호치민, 단항 등 신규 노선 취향 시기를 오는 7월로 잡고 있습니다.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여행 제한이 풀리는 대로 해당 도시 운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운항 허가와 해외 마케팅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.